가뜩이나 부녀의 희귀병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던 이 씨의 가족사는요,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. 이 씨의 부인,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스스로 투신했다,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. 계속해서 차순우 기자입니다. 이 씨의 부인 최 모 씨는 한 달 전 5층인 자택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최 씨는 생전에 시아버지이자 남편의 계부에게 8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남편 이 씨가 딸의 치료비를 모금하러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, 부인 최 씨는 이미 이 씨의 모친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최 씨 유족들은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실망에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합니다. 경찰은 여중생 살인사건과 성폭행건은 별도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차순우입니다.